이번 시간에는 S3의 요금 정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3의 홈페이지에 왔고요 거기에 보면 요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이렇게 목차가 있고 그 목차마다 해당되는 설명들이 있는데요 이 목차를 좀 쪼개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토리지 요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저거는 저장 공간에 대한 요금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TB 저장한 거랑 2TB 저장한 게 가격이 다르겠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제가 지금 빨간색 표시한 저만큼이 같은 그룹이에요 그리고 얘는 뭘 의미하냐면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대한 얘기에요 즉,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얼마나 다운로드 받았냐 얼마나 파일을 업로드 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인은 4가지는 각각의 스토리지 클래스에 따라서 사용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송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1TB를 사람들한테 전송한 것과 그래서 2TB를 전송한 것은 또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지 요금은 저장 공간을 얼마나 차지했냐 또 여기 있는 요청요금이라는 것은 얼마나 썼냐 그리고 데이터 전송요금은 얼마나 전송했냐에 따라서 요금들이, 정책들이 다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데이터 전송요금은 클래스 타입이랑은 상관없이 똑같아요 그런데 스토리지 요금과 요청 요금들은 스토리지 클래스에 따라서 달라요 살펴봅시다 우선 제일 단순한 데이터 전송요금부터 살펴보면 일단은 S3로 데이터를 업로드 하실 때는 공짜에요 아무리 많이 올려도 그런데 S3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그때는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대 1GB까지는 공짜고 1GB에서 9.999TB까지는 GB당 0.126 미국 달러가 들어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40TB까지는 0.122 달러가 들어간다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할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1GB까지는 공짜로 제공한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요금이라는 걸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S3 스탠다드 스토리지는 얼마고 S3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는 얼마고 원존 인프리퀀트 액세스는 또 얼마고 이렇게 스토리지 클래스별로 쪼개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청요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앞에 스탠다드 스토리지 클래스의 요청요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는 얼마다 이렇게 스토리지 클래스별로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청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중요한 것만 살펴봅시다 여기 get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S3에 있는 파일을 사용자가 다운로드 했을 때 다운로드를 한 번 하면 get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00번 다운로드 하면 미국 달러로 0.0035달러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ut, post 이 두 가지는 파일을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피는 뭐 복제고 리스트는 목록을 보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훨씬 비싸요 1000건당 0.045달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자 여기서 일단은 영상 좀 멈추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몰라도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래도 재미 삼아서 제가 표를 하나 정리해 봤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공부 방법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